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등 암신치료비 보험의 내용과 관련 약관검토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 담보로 최대 1억원을 준비하는데 불과 1만원에서 2만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택에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상품 홍보나 권유목적이 아닙니다. 객관적 정보 제공과 저의 개인적 의견 등을 통해 올바른 보험 소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의료인이 아니며 관련 내용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각종 병의 상태, 환자의 기왕명 및 치료요법에 따라 예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상담은 의료인분들에게 진행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통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암 발생률을 볼텐데요. 2000년도 한 해 동안 10만 2천 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도에는 14만 1천 명이나 더 늘어나서 한 해 동안 24만 3천 명이 새로운 암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18년 동안 매년 7.6%씩 증가한 수치이고 실로 대단한 증가율입니다. 한편 5년간 암생존율을 보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암환자의 생존율은 45.1%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암환자 생존율은 70.3%로 생존율이 껑충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암이 죽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생존율이 높아진 이유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 잘 정비된 의료보장제도와 건강검진에 의한 조기 발견, 그리고 신의료 기술의 발전해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비인데 특히 고통 없는 첨단 신치료 방법은 의료보험 혜택이 없는 비급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은 이제는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관리가 가능한 일종의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암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를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암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각종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경제적인 어려움만큼은 적절한 플랜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암치료비로는 2011년 기준으로 평균 2877만원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의 통계이니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중 특히 항암제 치료에 관련된 비용이 절반을 넘는 60.5%에 이르기 때문에 항암치료비를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 암 직접 치료비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비급여 항암치료비와 생활비를 감안하면 국가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본다고 해도 암진단시 5천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 필요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암보험으로 준비되어 있는 금액은 평균 2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2016년도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 자료에 의하면 암환자의 83.8%가 비급여 항암치료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아가 비급여 항암치료에 소요되는 한 달치 평균 치료비는 424만원인데 그 엄청난 비용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암보험을 통해 효율적인 대비가 꼭 필요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암의 3대 표준치료법에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치료와 전신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암재치료, 암부위를 중심으로 국소치료하는 방사선치료가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1세대 치료법인 화학항암치료와 엑스선치료는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여 비용은 별로 들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이 많고 치료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단점이 있습니다. 최신의료기술 적용되는 2세대와 3세대 치료법은 부작용 적고 치료효과도 뛰어나지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20년 5월부터 표적항암치료 시에 보장가능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보험이 출시되었고 20년 11월부터는 양성자치료비 보험도 출시되었으며 21년 2월에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보험도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암관련된 담보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암여부를 판정하는 조직검사 시 시행하는 반해생검조직병리진단비 담보, 양성종양과 폴립진단비 담보, 항암치료 시에는 항암약물치료비 담보 등 많은 담보들이 있고 방사선치료 시에는 항암방사선치료비 담보 등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치료법 중 암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치료는 외과적 수술에 비해 회복기간 짧고 효과도 좋은 다빈치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은 첨단 수술기구인 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자가 원격으로 조종하여 시행하는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소 절개를 통한 취혈과 흉터 최소화, 빠른 회복과 신속 일상복귀, 수술 후 합병증 및 통증도 감소합니다. 다만 비용은 수백만원에서 이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비급여항목임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암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3대암치료법 중 두 번째인 항암치료 관련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보험과 항암제 관련 내용,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NGS 유전자 검사, 면역항암 및 표적항암치료 시 소요비용과 관련 보험 약관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적항암치료비 보험의 단점은 첫째 표적항암치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된 효능효관에 사용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받은 유법이어야 합니다. 둘째 표적인자가 없으면 암에 걸렸어도 표적항암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모든 보험사가 갱신형으로 판매하고 있기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표적항암제를 계속 개발 중이고, NGS 등 새 분석기술로 표적인자 발견이 쉬워지고 그 치료효과는 탁월하지만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고가의 비용이 소요됨으로 보험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갱신형임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선택 가능하고 대부분의 보험사에 담보가 있기에 정확한 비교통에 자신에 맞게 선택 가능합니다. 암환자분들에게 암치료가 힘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2017년 암 등록 동계에 의하면 암환자 5년 생존율이 70.6%로 더 이상 암은 죽는 병이 아니며 관리 가능한 병이 되었지만 타기관으로 전의와 재발도 쉽게 일어나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치료 비용 문제 때문에 화학항암치료 방법을 선택할 경우 죽기보다 싫을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항암치료 중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화학항암제 치료에는 많은 부작용이 수반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지 않고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면역력 저하, 오한, 고열, 심한 설사, 식욕부진 등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화학항암제에 비해서 표적항암 및 면역항암치료는 치료시간 짧고 대부분 통원치료 가능하고 치료효과도 탁월합니다. 부작용도 아주 작아서 치료 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고비용이고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 없는 비급여임으로 보험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암치료는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치료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세대 항암치료인 화학항암제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어 50여 년의 치료역사가 있고 2세대 항암제인 표적항암제는 2000년도부터 도입되었고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2010년도경부터 도입되었습니다. 1세대인 화학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독성물질로 암세포는 물론 정상세포까지 모두 공격합니다. 때문에 부작용이 심한 치명적 단점이 있고 21일을 주기로 주사치료로 진행됩니다. 암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암에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고 산정특례가 적용되기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비용 측면의 장점도 있습니다. 2세대 표적항암제는 2000년도부터 도입되었고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종양세포만 표적 공격합니다. 표적항암치료 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표적인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표적이 없다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의술발달로 표적의 숫자는 늘어나고 관련 치료제도 계속 개발되어 치료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료제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치료와 약복용 두 가지 방법이 있고 21일 주기로 투여하게 됩니다. 1년 정도 사용하면 내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약교체하거나 다른 방법과 병행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표적항암제 치료는 건강보험비 급여 대상이므로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기에 오늘 소개 드리는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등 적절한 보험으로 준비하면 효율적입니다. 표적항암제 치료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폐암의 80에서 85%를 차지하는 비소세포암의 경우는 EGFR 억제제 ALK 유전자 등 표적이 있으면 각각 타그리소 젤코리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방암의 20% 정도가 HL2 양성 유방암인데 이 경우는 허세틴 퍼제타 표적항암제로 치료 가능합니다. 대장암 등 다른 암에도 각각 표적에 따른 표적항암제 치료 가능합니다. 환자별 맞춤 표적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표적 즉 유전자 변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치료표적을 찾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NGS라는 차세대 유전자 검사 방법을 통해 한 번에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해서 고속 분석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분석 후 맞춤 치료제가 없다면 적합한 신약 추천도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및 전세계 사망률 1위인 폐암은 폐에 신경이 없어 증상을 못 느껴서 조기 진단이 힘든 암입니다. 이런 폐암의 진단과 치료에 NGS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NGS 검사를 해도 모든 환자들이 표적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암 환자의 경우는 30에서 40% 정도가 NGS를 통해 표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NGS 검사 비용은 1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하지만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10개의 암종에 대해서는 국가가 선별급여를 해주고 있어서 검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NGS 검사는 암진단 시에 1회 재발하면 추가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 시 본인 부담액은 대략 45만원에서 66만원 정도입니다. 3세대인 면역항암제는 2010년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허가 되었습니다. 암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최신 방법으로 종양자체를 공격하는 다른 항암제와는 달리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그 면역세포가 종양세포를 공격하고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효는 장기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고가의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호르몬 수용체와 표적 수용체를 암환자가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 다 없다면 화학항암요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르몬 수용체 한 가지만 있다면 항암호르몬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표적 수용체만 있다면 표적항암치료가 가능합니다. 둘 다 있다면 당연히 항암호르몬요법과 표적항암치료를 경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암진단 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십니까? 화학항암치료시는 부작용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따르고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면 표적항암치료시는 간단히 캡슐알약 먹거나 주사 투여받고 암세포만 콕콕 줍어서 파괴함으로 부작용이 적고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비용문제만 없다면 당연히 고통 없는 표적치료를 받길 원할 것입니다. 표적항암치료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유방암의 경우 캐사일라로 치료를 하면 6,600만원이라는 거금이 소요됩니다. 폐암의 경우 젤코리 캡슐로 치료하면 그보다 더 많은 대략 7,500만원의 치료비가 소요되고 대장암의 얼비툭스는 대략 3,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예시된 표의 치료 방법의 평균은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역항암치료는 치료비가 더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키트로다로 비소세포 폐암, 대장암 등을 치료한다면 약 1억 6천만원이 들고 옵디보로 비소세포 폐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을 치료할 때도 역시 약 1억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보이와 인핀지, 바벤시오 디센트릭 등의 면역치료제를 통해서 각각 흑색종 비소세포 폐암, 휘부암 등을 치료하면 약 1억 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한 두개는 갖고 계실 암보험이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진단비라고 생각합니다. 암진단비를 통해 일상생활불가로 인한 소득성실분을 대체할 수 있고 의료비와 식이호법 등을 위한 비용에도 사용하고 특히 최신 바이오기술이 적용된 아주 비싼 비급여 치료비로 활용할 수 있기에 심리적 안정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효율적 준비가 절대 필요합니다. 암진단 후 치료 시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 혜택으로 급여 비용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을 통해서 암입원 시 최대 5천만원 암통원 시 일일당 30만원의 보험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암보험으로는 최초 1회 지급되는 암진단보험금을 받고 암수술할 때는 할 때마다 암수술비를 받고 암입원 시와 암통원 시에도 정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효과적 치료법은 대부분 비급여이기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통원치료로서 실손에서 보장을 받는다고 해도 일당 30만원 밖에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사나 약재로 치료하기에 수술비 보험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암보험금의 최대 10분의 1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치료비 보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표적항암약물어가 치료비 보험을 가입 후 그 보험금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표적항암약물어가 치료비 보험금을 수령하냐면 첫째 해당되는 표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항암약물치료가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그 치료가 허가받은 치료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약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항암제라고 하면 의약품 분류기호 421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에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세포독성항암제와 생물학적반응조절제도 보상에 제외하기도 합니다. 약관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표적항암제를 암치료 목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교과 범위 내 사용하거나 또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유법이어야 합니다. 그 구체 내용은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 없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특정해당 표적이 존재해야 하고 허가받은 항암약물 치료여야 합니다. 청구서류로는 청구서와 진단서 등 사고증명서 그리고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효과효능 범위 파악 가능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2021년 3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정한 면역항암치료 유법은 모두 449개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것인지 말지를 검토 중인 유법이 13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 보면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회법은 향후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별표 등에 예시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 내용이 없다고 해도 추가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있더라도 탈락되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과 일효성 인정 범위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치료제로만 인정되던 표적항암제가 추후 위험치료제로도 그 안전성과 일효성이 인정되면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에 해당되게 되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인정범위에서 삭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치료를 받을 당시에 안전성과 일효성 인정 범위에 해당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보험에서 면역항암제도 보상이 될까요? 항암약물치료정의에 면역요법에 의한 항암약물 투여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기에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치료하면 당연히 보상됩니다. 다만 항암면역요법 중에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치료제인 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증중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대폭 경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혜택보는 기간은 암은 5년이고 심혈관, 뇌혈관 질환과 중증외상 환자의 경우는 최대 30일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급여의료비 중 5%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급여비용의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암치료 단계별 보험금 지급은 암진단시는 진단금이 지급되고 수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술 전 방사선 치료를 하였다면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단계에서는 암수술비와 암입원 일당을 받게 되고 가장 중요한 치료 단계에서는 암통원 일당을 받고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양성자치료비까지도 보험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3대암치료법 중 방사선 치료를 보면 1세대인 X선 치료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파괴하여 부작용이 극심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2세대인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는 암세포만 집중 파괴하고 정상세포의 파괴는 최소화하여 치료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은 크게 줄일 수 있으며 21년 2월 출시된 표적항암방사선 치료비 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3세대인 양성자치료와 중입자치료는 암세포만 집중 파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치료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다만 고가의 치료비용이 문제인데 양성자치료비 보험으로 어느정도 대비가능합니다. 대표적 방사선 치료종류를 살펴보면 사이버나이프 치료가 있는데 이는 로봇팔에 의해 1296개의 방향에서 원하는 신체부위로 방사선을 조여서 수술하는 치료법이며 약 1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토모테라피는 컴퓨터 단층 촬영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종양에 국한하여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치료가능하며 약 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양성자치료는 빛의 60%에 달하는 속도로 가속화해 암을 파괴하는 치료법이며 약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꿈의 치료법이라 불리는 중입자치료는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올린 뒤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치료법이며 약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세기조절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면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는 imrt라고도 불리며 보험특약상의 용어로는 표적항암방사선 치료비입니다. 즉 세기조절방사선 치료 imrt 표적항암방사선 치료 세 가지 모두 같은 말입니다.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는 개별방사선 조사면에서 종양과 주요 정상조직의 위치관계를 고려하여 방사선 조사면을 수개에서 수십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종양주의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암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 양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방사선 치료법입니다.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는 2011년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신경계암 순위로 사용이 많았으나 2015년 모든 고형암으로 급여 확대 이후 다빈도 발생암인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모든 고형암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보적용 확대 이후 세기조절방사선 치료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유방암의 경우는 2011년 45건에 불과하던 이용률이 2018년 6,647건으로 무려 148배나 이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세기조절방사선 치료 전용기기인 토모테라피는 방사선 치료 전 단층 촬영을 통하여 치료 위치를 확인한 후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정상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종양에 국한하여 고선량의 방사선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치료할 종양의 모양이 다양하거나 치료해야 할 종양이 여러 부위인 경우에도 동시에 치료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피드아크와 트루빔 등 의료기계를 통해서도 세기조절방사선 치료가 가능하며 이 경우도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사선 치료에는 암세포만 집중 파괴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양성자 치료와 중입자 치료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는 치료기가 국내 업계의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양성자 치료는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암센터단 그곳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는 전국 91개 병원에 205대의 기계가 있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합니다. 양성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소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를 높은 에너지로 가속시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으로 몸속을 통과하며 정상조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암조직이 있는 곳에 최대 에너지를 쏘고 소멸되는 브레그피크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을 줄이면서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X선 방사선 치료가 정상세포도 파괴하는 부작용을 크게 줄이면서 충분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거에 모든 암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양성자 치료비는 비급여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비 보험으로 암보장 개시 1호 암진단받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 시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양성자 치료는 현재 서울 삼성병원 국립암센터 두 군만 가능하며 기존 X선 치료에 비해서 암조직 세포만 집중하여 조사하고 2차 암 발생 가능성이 낮고 재치료도 쉬우며 부작용이 훨씬 덜하며 특히 소아암 치료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중입자 치료는 가속기를 이용해 탄소이온 입자를 쏘아 암세포를 파괴하고 정상세포는 거의 피해를 주지 않는 꿈의 암치료 방법으로 혈액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 부위에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 비용이 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초고가이고 역시 비급여 항목이기에 부담이 매우 큽니다. 향후 양성자 치료처럼 보험으로 보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2022년 세브란스 병원에 도입되어 드디어 국내에서도 중입자 치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대 방사선 치료비 보험 약관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넓은 범위의 항암방사선 치료비 담보와 항암세기조절방사선 치료비 담보, 항암양성자방사선 치료비 담보를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란 고에너지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말합니다. 여기서 방사선이란 에너지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는 현상 또는 전파를 매개하는 물질을 가리키며 X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약관을 보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 없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은 20%만 지급합니다. 항암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 개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 즉 세기를 조절함으로써 종양주의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하고 암조직에만 선택적으로 원하는 방사선 양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 치료법을 말하며 방사선 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 안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장내용을 약관을 통해서 살펴보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 없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이면 50% 감액 지급됩니다. 표적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항암방사선시행진단서와 세기조절 방사선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수소원자액을 가속하여 얻은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환자를 치료합니다. 이 치료의 장점은 암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에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조직의 손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약관을 보면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 후 암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하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91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 면책기간 없고 15세 미만인 경우도 면책기간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면 50%만 지급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암치료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부작용이 덜한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항암제는 기존 화학항암제 치료에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치료를 선호하고 방사선치료는 과거 X선치료는 지향하고 대신에 세기조절방사선치료나 양성자치료를 선호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암발병시 치료 방법으로는 화학적 수술, 세포독성항암치료, X선치료 등이 있고 이들을 1세대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세대 항암치료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해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치료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입니다. 대표적 부작용으로는 구토, 탈모, 백혈구 감소, 면역력 저하, 우울증, 오한, 고열, 심한 설사, 식욕부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중에는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적용되어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2017년도 한국갤럽이 유방암환자의 항암치료 시 희망하는 점에 대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보다 항암치료 시 수반되는 고통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극심한 항암치료의 고통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세대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한 치료법으로는 수술방법에는 로보 수술이 있고 약물치료에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는 표적항암방사선 치료와 양성자치료, 중입자치료가 있습니다. 이런 2세대와 3세대 항암치료는 1세대 치료법에 비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정상세포 피해가 훨씬 적고 부작용도 현저하게 작으며 1세대에 비해 치료시간도 훨씬 짧습니다. 또한 치료효과도 높고 치료 중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높은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체 암치료비용 중에 항암체 치료비용이 58.9%를 차지하고 있고 비급여 항암치료비용이 한 달에 약 424만원이나 지출됩니다. 때문에 비급여 항암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전체 환자 중에 무려 78.1%나 됩니다. 이제 암은 무엇보다도 치료비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치료비 부담만 없다면 새로운 암치료기술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표적항암양물허가치료, 표적항암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법 많은 회사들이 암신의료치료 관련 담보들을 갖고 있는데 이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먼저 신의료기술치료시 충분한 가입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표적항암허가치료시 약관상 보장범위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험료 경쟁력은 추가의무연계 등을 따져보고 연계 포함하여 실제 납입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이 좋을 것입니다. 좋은 상품 선택하셔서 혹시라도 모를 암발병시 1만원에서 2만원 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양물허가치료비 5천만원,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 3천만원, 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 2천만원, 최대 총 1억원 보험금을 준비하여 비용 걱정 없이 맘 편히 치료받고 빠른 일상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늘 건승하십시오.